어, 엄마! 지가 뭔데 사람을 뭘로 보고... 아니,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. 차태민 선생이 보냈다는데, 이거 뭐 받아도 되는 건지완? 어, 당연히 안 되지!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! 아, 당장에 돌려보내! 아, 아니다. 내가 전화할게. 어. 여보세요? 아, 예, 복수 씨! 아, 거기 벌써 도착했어요? 그래서 일부러 전화하신 거구나. 제가 그런 쪽으로 잘 몰라서 그냥 대충 골랐는데... 자꾸 돌려보낸다는 소리 하면 정말로 화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두고 써요. 제가 바빠서 끊을게요. 예, 예. 옥탑방에 뭐 보냈어요? 응, 집들이 선물. 초대까지 받았는데... 아예 뭐라도 보내야지. 그게 도리지. 아, 예. 아니, 돈 빌려준 걸로 부족해서 집들이 선물은 또 뭐야? 하여튼 별걸 다 챙겨요. 아니, 세심한 거야. 오지랖이야. 얼굴빛이 안 좋아요. 어디 아파요? 승강 쓸 거 없잖아요. 그냥 염치는 없지만 눈 딱 감고 받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그나저나 우리 영희가 주방에서 설거지나 할 애가 아닌데... 아까운 손맛을 저러고 썩히고 있으니... 이거 싸들고 가서 개성 명간지 뭔지 그 집 사장 한번 만나봐야겠다. 아, 에이미가 찾아가서 잘 봐달라는데 어쩔 거야? 아이고. 세대, 여기서 뭐해? 어디 가세요? 우리 딸한테. 아, 그 큰 식당에 취직했다는 그 딸이요? 어, 어떤 데서 일하나 한번 가봐야지. 좋으시겠다. 요즘까지 취직하기 힘들 때. 좋기는 뭐. 아니, 근데 하루 엄마는 왜 나와있어? 날도 추운데. 애가 하도 못해서요. 동네나 한 바퀴 돌고 오려고요. 하루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래. 근데 하루 아빠는 외국서 언제 들어오는 거야? 곧 들어올 거예요. 아이고, 가만히 있어봐. 잠깐만. 목에 찬 바람 들어가면 바로 감기 걸려. 이렇게 쩍쩍 둘러고 다녀. 자, 하루도 모자 쓰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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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고, 이뻐. 자, 가자, 가자. 하루 가자. 오, 아가 어디 가니? 너무나 굵현봐요. 아니, 우리 엄마는 날도 찬데,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? 읏어보이게. 외투도 없나? 날라비지를 얻어서라도 내일 당장 우리 엄마 잠바부터 하나 사야겠다. 이럴 때 보면 난 참 효자야. 아, 근데.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지?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지? 아, 너 응? 아, 너 응? 내가 울을까? 나도 동물나잖아. 아, 너 응? 아빠한테 전화해 줄까? 아빠한테 전화해 줄까? 아빠한테 전화하나? 전화하나? 아유, 진짜 울고 싶다. 이제 포기할 때도 안 됐냐? 타루야, 우리도 전 버스 타면 아빠 있는데 갈 수 있을까? 어? 왜 그래요? 남주 씨 괜찮아요? 이렇게 해봐요. 세상에, 크다 소리는 들었지만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. 이런 데서 우리 복순이가 이런다 이거지? 허기는 누구 딸인데? 이렇게 큰 식당 주인이면 인류 요리만 상대할 텐데. 안 먹으면 말라지. 최용신표 손만도 안 먹어 보면 저만 손해지 뭐. 무슨 일이에요? 남주 씨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객실에 눕혀요. 네. 괜찮아요? 어서 오세요.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. 저기, 나는 손님이 아니고요. 우리 딸을 좀 만나러 왔는데. 누구 찾으시는데요? 공영. 공복순이라고. 아, 공복순 씨 어머니세요? 잠깐만 기다리세요. 복순 씨 주방에 있을 거예요. 제가 불러다 드릴게요. 고마워요. 네. 정 안 되겠으면 병원에 가고. 참을만해요. 미련하게 참지 말고 병원에 가지. 아무래도 병원을 가는 게 나아. 괜찮다잖아요. 많이 아파 보이는데. 그러면 강 실장한테 약이나 챙겨 먹어요. 저기 강 실장 좀. 네. 아니, 됐어요. 복순 씨. 잠깐 쉬면 돼요. 고집은. 네. 어디 외출하세요? 네, 김 사장님. 아, 예. 아직 출발을 못 했습니다. 곧 찾아뵐게요. 네. 거래처 몇 군데 같이 둘러보려고 했는데. 안 되겠네. 몸이 이래서. 아, 저 이제 괜찮아요. 같이 갈게요. 아, 이 몸으로 어딜 간다고 그래요? 사장님 저랑 같이 가요. 아,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? 그 몸으론 무리겠네. 거래처 약속을 해서 나 나가봐야 되는데. 복순 씨, 외근할 수 있어요? 제가요? 왜? 안 되나? 아니요. 갈게요. 그럼 바로 출발할까? 아, 네. 우리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? 어떤 분일 것 같아요? 우아하고 세련되고. 누군지 몰라도 사장님 자제 보면 참 좋겠어요. 유능한 엄마를 둬서. 유능하면 다 좋은 엄마인가? 복순 씨가 엄마를 참 안 생각하는구나. 엄마가 저를 더 생각하세요. 아가씨. 아이고, 세상에. 왠 식은 땀을 이렇게 흘려. 지금 여기서 뭐해요?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? 이 아가씨 얼굴 안 보여요. 이 해야지 얼굴 안 보여요.